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에요. 그렇지만 내 환영에선 원통 불바다의 전쟁통이었는데... 뭔가 잘못됐어. 가드가를 만나야겠어요. 드렌덴, 다른 의원분들은요? 드렌덴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. 꽤 오래전부터요. 당신이 제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더군요. 어허허,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. 하지만 그렇게나 싸움을 원하신다면 이게 당신을 상대해줄 수 있겠지요. 또 만나자고요, 알레리아. 하늘 높은 곳에서 도망칠 때면 도망쳐봐라. 하늘 높은 곳에서 도망칠 때면 도망쳐봐라. 살기 격려. 하늘 높은 곳에서 도망칠 수 있겠지요. 진짜 하늘 높은 곳에서 도망칠 수 있겠지요. 하늘 높은 곳에서 도망칠 수 있겠지요. 가드가 드디어 보는군요 자라타스, 너일 줄 알았지 이 도시에 깃든 이렇게나 거대한 힘을 기린토는 그저 낭비만 하고 있어요 내가 훨씬 더 좋은 곳에 써주죠 당치도 하는 소리 말아 당치도 하는 소리 말아 거기 있었군요 알레리아! 내 머릿속에서 나가! 하하하하 가드가... 아직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오 안 돼! 잘 가요, 수호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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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counter-iot 잘 가요 사 electrical 영상들은 퇴각하라, 병사들이여! 침입자들아! 나는 지령에 따라 도르네 섬을 지키는 수호자다! 당장 떠나라! 침입자?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봤잖아! 지원이 피... 너희가 뭐가 필요하든 관심 없다! 너희 존재는 티탄께서 용납하지 않는다! 티탄? 내 딸에게 그딴 식으로 지껄지 마라! 이 무식하게 큰 돌덩어리 가! 다이아몬드처럼 경화된 토석인... 드레이가르라고! 나랑 비슷한 존재를 본 적이 있나? 지금껏 저 존재들의 영담만을 들었는데... 티탄의 개시로다! 친구! 티탄 마법이 아니라! 아, 저 말은 그럼! 그래, 당연한 거 아니겠냐! 우리도 이를 영광스럽게... 도르노가리! 우리 도시에 대체 무슨 재앙을 끌고 온 거요, 이방인! 새로운 지령! 새로운 지령! 도시로 돌아가겠소! 모두 다 같이! 이 혼동과 파괴는 도대체... 다른 이들과 합류해야 해! 카드가를 본 사람은 없나? 안 돼... 헤도는... 나중에 하도록 해요... 쓰랄 말이... 맞아요... 지원군이 없으면 우린 자라타스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... 그자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도...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.. 난 제이나와 함께 얼라이언스 호드를 규합하겠네... 이곳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야... 좋습니다... 그동안 저희는... 여기나마 생존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... 그렇게 하세요... 전 할 일이 있어요... 알레리아님... 우린 당신이 필요... 아니요... 아니에요... 전 누구 하나 똑바로 지키지 못해요... 하지만 자라타스를 뒤쫓지야... 죄값을 받아낼 힘은 있습니다... 개인 지령... 부상자를 우선시할 것... 이래서야 싸울 수도 없고... 확인 불가... 추락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인가? 난 모이라 라고 하오... 검은 무쇠와 브론즈비어드에... 바에의 그림... 돌지기... 난 돌지기가 아니오... 알면서 그리 말하는군... 직책을 내려놓은 건 알고 있소... 당신은 우리를 버렸고 말이지... 중심로가 공격당했소... 어떻게든 수리해야오... 공격을 받았긴 우리도 마찬가지요... 당신들이 지켜줬으니... 둘 사이에... 사연이 좀 있나 보구려... 근데 아직 모르나 본데... 네르비아는 둘 모두를 노리고 있소... 해묵은 감정을 떠나서... 서로 협력이 필요하단 얘기지... 도화선이 맥주통에 불을 붙일 수 없소... 도화선이 맥주통에 불을 붙일 수 없소... 난 징령을 완수해리야 하오... 뭐? 징령 같은 건 잊어버리시오... 그럴 수 없소... 그러니 내가 해야 하오... 당신은 토석인을 이끌어야 하니까... 발그림! 마지막 비행이다... 이 다음엔 홀홀 날아가거라... 지릭스! 내 지령은 이 성과 토석인... 토석인 모두를 수호하는 것이다! 틸탄의 영웅왕을... 토석인이여 영원하라! 토석인 모두로!